다음은 이제 제가 당진에 갔을 때 농지를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당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진의 농지가 12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매물에 나왔던 게 근데 저는 이제 원룸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가치 분석을 해서 120만원이 가치가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했었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수익률은 1년간 들어오는 순수익 나누기 내 실제 투자금 곱하기 100 이게 이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월세에서 이자를 빼주고 곱하기 12를 해주면 이게 여기서 곱하기 100 이래야 수익률이 나오고 이게 가로 월세에서 이자를 먼저 빼주고 곱하기 12를 하면 1년간 순수익이 나오겠죠 다음 이제 실 투자금은 매매 가격에서 대출금을 빼주고 보증금을 빼주면 내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실제 투자금이 들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공과금과 세금 이런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월세 빼기 이자 곱하기 12 이게 1년간 순수익 나누기 실 투자금 매매 가격에서 대출금 보증금 빼주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 매매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월세 빼기 이자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1년간 순수익이 나오죠 여기서 나누기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나눠주면 매매가격이 나와요 여기서 더 이제 내 실 투금을 이제 반대로 넘겨주면 대출금을 더해주고 보증금을 더해주면 전체 매매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땅을 볼 때 이렇게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시로 보면 이제 땅을 보면서도 원룸도 이제 받아본 거예요 같은 부동산에서 저는 받았었는데 다른 부동산에 가서 어떤 땅은 어디 부동산에서는 원룸을 보고 어디 부동산에서는 땅을 보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실제 매물표를 가지고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매매가가 9억 5천만원 여기 답이 나오긴 한데 매매가가 9억 5천만원이고 대출금이 4억 보증금이 2억 8천 4백만원 그리고 실제 투자금은 2억 6천 6백만원 그 다음에 월 임대 수익은 4백 15만원이 되고요 이자는 127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은 12.99% 약 13%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도 월세가 얼마 월세가 4백 15만원 그 다음에 이자를 빼주면 127만원을 빼주면 순월세가 나오죠 곱하기 12를 하면 연세가 나옵니다 연순수익이 나옵니다 연수익이 나오고 여기서 매매가에서 대출금 보증금을 빼주고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2.99% 다음 이제 매매가를 구할 때는 월세가 얼마 4백 15만원에 월이자 127만원 하면 순이득의 월세가 나오죠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곱하기 12 하면 연수익이 나오고 나누기 요구 수익률 아까 12.99%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더하기 대출금 보증금을 하면 매매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매가 9억 5천 요 때 당시가 이제 2014년경에 당진의 시세였거든요 실제 나왔던 원룸 매물이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땅을 보니까 아 요렇게 삼각형 땅이에요 요 삼각형 땅에 건폐율을 어차피 100% 다 못 쓰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계획관리지역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40% 정도 쓴 게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도 삼각형 땅에도 건폐율을 어차피 100% 다 못 쓰기 때문에 원룸을 지을 수도 있구나 요렇게 또 뭐 배울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요기가 다 농지였습니다 요렇게 농지였던 게 원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주변은 배후 택지지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배후 도시로 요 때 당시가 2008년 당시의 농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위치를 크게 위성지도로 보시면 여기에 송산 이산단이 들어오고 여기에 일산단 그 다음에 여기가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소가 현대제철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거를 이제 지적 편집도로 하면 일자리에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공업지역에는 일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후 도시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 인근에 배후 도시가 들어오고요 요기만으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요기에 있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들이 이제 어떻게 원룸부지로 바뀌고 있었구나 다음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창고 뭐 이런 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들어오게 되고요 아파트는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서 일부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특혜를 조금 좀 특례를 받으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요기는 이제 주거입지가 아니죠 요기 산단이 있고 요기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공업용지죠 요기는 그러다 보니까 요기는 창고나 공장 요런 것들이 들어오기 좋은 입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배후 도시가 있기 때문에 배후 도시에 가까운 쪽 먼저 가까운 쪽에 계획관리지역이 먼저 개발이 되었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대로 아직까지도 이런 원형지 상태로 남아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적도로 했다가 풀었다가 지적 편집도로 했다가 풀었다가 보면 이제 계획관리지역 가까운 쪽에 계획관리지역은 뭔가 들어와 있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가까운 쪽에 계획관리지역이 좋구나 농림지역도 변화된 게 없죠 가까운 쪽에 계획관리지역이 좋구나 근데 이 가까운 쪽에서도 배후 주거지가 있다면 요렇게 주거형 부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고 공업용이 있다면 공업용 부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다음 이제 여기 원룸이고요 이 원룸인데 토지 정보를 보니까 130평 아 계획관리지역 130평에도 원룸이 들어설 수 있구나 몇 가구였냐 이래 보면 이제 총 2층에 1층은 전체가 주차장인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는 상권이 좀 없는 동매였나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층에 6가구 3층에 6호까지 있으니까 6가구 4층에 5가구 그러면 10위 17가구죠 17가구가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 다음 다시 이제 토지 정보를 보면 130평에 17가구 여기 17가구가 들어와 있고 대지고 계획관리지역이고 주용도는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주택이죠 그래서 2016년 6월 27일 날 소유권이 변동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당시에는 2014년 당시인데 아 그 뒤에 팔렸구나 다음 이제 세로 한 면 세로 한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고 지역 높이는 평지고 땅이 아까 삼각형이었죠 지역 형상은 부정형 토지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가구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 높이는 13미터 그니까 한 층에 3미터 조금 이상이죠 층수는 4층이고 지한은 없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130 그 다음에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죠 그래서 39.63% 사용해서 51.55평을 썼고 130.04평 해서 99.97%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거의 다 차지했죠 그래서 130평 계획관리지역 땅은 17가구의 원룸을 지을 수가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아셔도 토지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농지였던 게 어떻게 하나의 농지였던 게 이렇게 이제 필지 분할을 해서 전체가 농지였던 거를 필지 분할을 해서 한 개 한 개 한 개 원룸 부지로 사용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왜 120만 원의 토지가 있었는데 저는 투자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왜 안 했느냐 뭐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안 했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토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보는 거는 평당 얼마가 아니랬죠 건물 전체 분양가에서 토지 매입비, 건축비, 수익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 구성은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고 수익률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원룸 하나를 짓고 파는데 넉 달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일단 건축하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고 미리 팔 수도 있고 수익을 좀 받다가 팔 수도 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업자 기준으로 1억에서 2억 정도는 남아야 할 만하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매매가가 아까 9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축비는 400에서 450 정도 2014년 기준에 450하면 조금 비싼 편이고 한 380에서 400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일반인이 또 짓는다 할 수도 있으니까 450 정도로 건축비를 측정을 한다면 아까 건물 면적이 용적률 100%를 사용했기 때문에 130평당에 용적률 100% 사용 다 하면 130평이었거든요 그래서 130평 곱하기 평당 공사비 450만 원 그러면 이것도 뭐 사실 계산하는 게 굉장히 초보적 방법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원리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5억 8천 5백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구나 건축비가 그러면 이제 토지 매입비는 전체 분양 가격이 매매가가 9억 5천에서 1억을 빼주면 수익률 1억을 빼주면 5억 8천 5백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6천 5백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2억 6천 5백만 원에 땅을 사서 원룸 130평 건물을 짓고 방을 17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월세를 맞추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화시켜서 1억 정도를 남기고 팔았을 때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평당 130평이니까 평당 가격은 약 20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때 이제 땅값은 203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땅값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수익률을 2억으로 하고 건축비를 조금 낮춰보는 거예요 업자마다 이게 조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을 2억으로 해서 조금 변경시켜 보면 똑같이 130평인데 건축비를 이제 400만 원으로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2억을 남겠다 그래서 5억 2천만 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9억 5천에서 2억이 남아야 되고 그 다음 5억 2천만 원에 이제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토지 매입비는 2억 3천만 원까지가 되니까 평당 이제 177만 원까지 땅을 매입하면 괜찮겠다 우리는 평당이 이제 177만 원이지만 업자는 요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도면을 그려보고 몇 가구가 나오겠느냐 요렇게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대로 농지는 우리는 개깔리지역의 비농업지능지역이죠 그러니까 농업지능지역 외지역의 농지니까 60% 정도 같이 대지 가격 곱하기 60%니까 일반 대지가 아까 이제 약 200만 원 약 170 몇 만 원 해서 18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농지의 적정 가격은 120만 원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대지는 108만 원이 나와야 된다 이러면 이제 업자가 1억 내지 2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당시에 당진에 갔을 때 원룸 가격을 보고 농지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하면 업자가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정도겠구나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유입 인구가 많아질 것 같으면 원룸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 판단이 들었을 거고요 아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하면 120만 원은 미래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싸게 사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원룸 기준으로는 보증금이 1000에 30 정도 평균 냈을 때 1000에 30 아니면 2000에 20 이렇게 해서 보증금이 평균 1000, 2000 사이였고요 월세가 30에서 20 사이였어요 그랬을 때 수익률이 약 13% 정도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룸의 임대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매가가 덩달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덩달아서 이제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토지 가치 상승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원룸 임대가 상승할 것이냐 아니냐 이래 보고 저는 조금은 망설여 예상의 상승에 대한 예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던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부수적 요인인데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같은 수익률 같은 가격이라도 이자 비용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같은 수익률 대비 이제 매매가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또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원리에 의해서 땅값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원룸이 있는데 과거에는 요렇게 농지였습니다 요게 이렇게 원룸촌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요기 조건은 이제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이었고 주거지역 옆에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시설로 그 다음에 공업지역 옆에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창고 등 공업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가까울수록 좋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좋구나 요렇게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보고 땅을 보고 용도지역을 보면 계속 이게 이제 토지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산단이 조성되면서 일자리가 장출이 되고 주거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주거시설 중에 아파트보다도 가벼운 빨리 지을 수 있는 원룸이 먼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원룸은 임대료 대비해서 토지가치가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보증금이 천, 이천 월세는 20에서 30만원일 때 농지가격이 아까 120만원 100에서 120만원 정도가 적절한 가격이겠구나 그래서 요 동네에 원룸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는게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지역에 땅을 투자로 가더라도 1차적으로 원룸을 보는데 이 원룸을 볼 때는 제일 구축의 원룸부터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구축의 원룸에 공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축 원룸은 공실이 없겠죠 그래서 아 구축인데 구축 원룸에 공실이 없다라는 거는 최소한 못해도 원룸 수요는 있겠구나 그 다음에 원룸 월세가 다른 지역 대비 어느 정도 높다 하면 아 토지 가치도 덩달아서 따라 올라갈 수 있겠구나 원룸이 근데 공실이 있고 임대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아 여기는 한동안 정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정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2차적으로 땅값이 다시 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1차 투자 시에는 우리가 산단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산단이 조성되면 주거시설이 필요하고 1차 가변 원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원룸 가격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이 원리는 반복되기 때문에 아 어느 지역에 산단이 조성되는데 농지가 40만원이다 그러면 약 이제 내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은 100에서 120만원인데 언제 산단이 조성돼서 이제 여기에 인력이 늘어나는 타이밍에 원룸이 들어오겠죠 이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팔 수 있는 시기는 인력이 장출되는 시기 인구가 들어오는 시기 두 번째 가격은 이렇게 측정해서 내가 이 팔 수 있는 시점을 보고 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투자 시기는 산단이 조성된다 할 때 이때 들어가서 가격과 시기를 계산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2차는 이제 여기가 더 활성화되면서 원룸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땅값이 다시 한번 치고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또 2차 투자 시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1차와 2차의 사이였죠 1차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2차를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이것보다는 다른 데가 기대의 비용이 더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로 갔던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